클럽우스 리포스 엔달카는 제이크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골던디스크를 통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방콕을 오게 됐는데 이제 방콕에 계신 텐 분들을 위해서 무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희 오늘, 내일 하는 무대 정말 즐기고 가겠습니다. 가게 갈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골든 디스크, 골든 디스크 어워즈를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아직 다른 시상 측에서는 못해본 그런 퍼포먼스를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